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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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상세한 곳이오 나주 변호점 변호점은 근천 상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 대나무와 느티나무 포목이 어울려져 멋진 경관을 지닌 정자이다 조선시대 세종대 참판신에 천계조주가 건립했지만 개손인 김은혜에게 양여하여 항상 임시소유가 되었고 숙종 4년과 철종 13년에 중숙했다 정자에는 김귀호와 신헌의 현판과 김수황을 비롯한 많은 산비의 시문 현판이 걸려있다 건물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 가운데에 원돌방을 두었다 건물의 바깥에는 둑은 기둥을 쓰고 가운데에는 사각기둥을 썼다 돌을 굵직하게 쓴 것은 커튼층 기라리를 다듬지 않는 자연색을 주춧돌로 놓았으며 전체적으로 균형이 균형 잡힌 모습이다 이 모습이 아름답다 이번부터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케의 이케 이곳은 나라의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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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우리 저번에 우리 거치기 갈대 가운데 오래전에는 여기 밑에다가 불을 떼고 여기서 잠을 자게 만들었답니다. 예전에 다 그랬어요. 박물관 장수들이 와가지고 자꾸 여기서 불을 떼고 불안하니까 우리 김씨들이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어디서 오셨어요? 나주에 오셨어요? 나주에 오셨어요? 어디 뭐 회사분은 아니신 것 같고 우리 남편이 살아요. 남편이요? 여기서 강주 살았어요. 저도 남편이 친구도 있고 나주서는 오래 살았어요. 아 그랬구나. 나주서 오래 살았어요. 나주서 오래 살았어요. 나주에 오셨어요? 나주 사무소 앞에 성내랑 거리 친 거예요. 아 그래요? 성내 다 잡아먹고 그런 문이 없고 아 여기가 옛날에 격리적인 모양이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비어나가 와버렸습니다. 아 담장까지 다 있었어요. 담장까지 그냥 누가 관리를 한 것 같아. 네 김씨 김씨들이 갈게요. 문화재 도지정 유형문화재 183호 도에서도 여기 풀도 비워지고 옷을 심은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거기다 심었어요. 근데 이 상사가 상당히 좋은 상사인데 이제 제가 다 심은 거예요. 상사를 일반 상상화 아니거든요. 일반 상상화는 저거는 한숨 머리에 한 밑에 두면 천천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청색 상상화가 있는데 그거는 한 뿌리에 만원이에요. 한 뿌리에. 그렇게 비싸요. 나는 이제 밭에다가 꽃무릇을 한 400평 심어가지고 자음 그 숲 맞은 곳인지 우드랜드인가 거기다가 한 4,5천만원씩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김기영삼입니다. 우드랜드에다가 내가 팔았어요. 금유점이 돼. 직접 풍성각한 사람이 근데 여기가 옛날에 이렇게 마루를 방해였는데 마루로 만들어버렸으면 아예. 거기는 온판이고 여기는 하루 이렇게 꺼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한 5년 전에 보수를 했을 때 보고 있는데 저것은 온판입니다. 원래 원래 뭔가 다 봄이 다 봄이 지나가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런지 여러분들 선생님들 잘 아시지만 별해 같은데 아르지 이런 데 가시면 칠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래갖고 유튜브를 꾸며 그것은 문화재 보호 그러니까 잘못 보존되기 잘 못했으니까 이렇게 원형을 이대로 보존을 꾸는 것은 동작이 잘했다 라고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보존되니까 별로 없대요. 잘 관리하고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여기 자기를 차지를 못했어요. 여기 나면 시청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시장이나 군수들이 오면 한박 그제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켰다 한 3시간 쉬었다 가고 뭐 오늘은 또 뭐 경찰청에서 오고 철암 도에서도 막 이거 와서 쉬었다 가고 그런 데에요. 그 정도로 시원하니까 에어컨이 없을 때 네 황사 민기오라고 옛날에 그 명필 우리나라에서는 그 결론은 안 빠진 이신 분이에요. 저분이 자의정도 오래했지만 영의정도 오래하고 우리 하나부자하고 굉장히 옛날에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미군을 다 이렇게 동세는 지금 돌아가시고 지금 그 향교 그 여기는 향교를 어느 쪽으로 나가요? 나중에 향교를 가요? 네 네 나중에 향교를 네 남편 향교 김평우 씨라고 별감이라고 그 양반이 해안교 분실도 오고 다 그랬구나 지금도 많이 대학에 강의도 나가시고 그분이 많이 이렇게 아직 우리 군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준수? 그래서 몇 대선인지는 현재? 저는 2분의 분으로부터 12대선입니다 그런데 7대, 8대에서 준수를 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준수했습니다 계산해보고 160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우리 조씨 할아버지라고 왜 할아버지 그분이 대나무로 짓은 정자가 있었다며 그러니까 그것을 허물고 그 다음에 또 정자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정수를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가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년 됐습니다 예 150년 됐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서울에서 이렇게 손님 모시고 이제 모시고 그러니깐 너무 좀 대단해지고 우리 하나 보니깐 저 폼쪽 제사람들 봐 그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이러면 못찾아 그 여자들이 가지고 여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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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려 견치기 순풍기 당분 dire 순풍기 배비 세진 위원회에 있는 이장이 책 가우도 병묘장 아니면 어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주 시청에서 여기를 관광지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길을 못내갖고 길을 내라고 돈을 줬는데 농사하신 사람들이 농도를 뽑기를 안해버려요 그래갖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니까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차를 비킬 수 없죠 예 버스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야 결국에는 첸을 다 개발하고 나면은 이쪽에서 저 발산 다리앞으로 도로 가면 알거에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조금씩 뒷길제라고 좀 해놔서 들었죠 아 그리고 쌍주인들은 이제 아 그 이제 보고가 된 휴이 색이 그 grandparents 하시기 좀 그래요 아 아 Pisces 틀니 길을 이렇게 1분이든 한국의 다그치가 올라간다라는 그 그냥 쏘옥시기 5 그 또는 안믿게 될 겁니다 진짜 제가 사안 복근이 그 입에 이래요 우리 우리가 항상 하 distill작 이전 아 아 그래서 아니 마을이 지금 돌롭게 쌓아놨는데 마을을 마을을 그래도 이제 아마 그쪽까지 다 할거에요 내가 내려왔고 돌 저것도 교육받고 저런지 한 5년 걸렸어요 다 완료를 못했을때 이렇게 남편차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근데 지금 금천천데요 지금 저쪽 다설기 다 살아요 옛날에 맑은이네요 남편지서장처럼 옛날에 물이 맑었는데 지금은 녹노가 있어서 좀 그래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교지를 많이 받으셨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이 양반이 변수하면서 할아버지까지 자기 아버지 경찰은 옛날에 그 시기 그런데 전부 다 교지가 김은혜 할아버지 김은혜 신고 김은혜 아버지 것도 있어요. 할아버지 것도 있고 여기도 김은혜고 김은혜 아버지 할아버지도 여기도 김은혜고 여기는 선교량 김은혜 할아버지 여기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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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는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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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진에 참석해서 77분인가 입회가 모셔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옛날 그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만든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이겹 글을 써 놓은 건데 보이질 않아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은행나무로 목파루로 다 파놨는데, 목파루를 파니까 150만원 들어가면 돼요. 문화재로 되어있으니까 다 보증되니까. 문화재로 진직 등록됐어요. 이 양반이 김은혜의 어머니. 이 양반은 김은혜의 둘째자. 둘째 극자표라고. 형님은 벗을 했는데 교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것도 전부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아 여기를 참아주고 마이 김은혜의 사람. 한 20년 전에 우리 그 재강에다가 옛날에 말안장. 뭐 이런 문화재 독울단한테 싹 이걸 털려버렸어요. 싹 털려버려갖고. 이렇게 인터넷을 조사를 하니까 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같은 사람한테 사려고 하니까. 저는 비닐이라서 못까지 쳐준다고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만에 이걸 찾았어요. 찾았는데 중앙박물관에서 그대로 보관해야지. 우리가 갖다 놓고 또 잘못하면 그런 사건이 또 있었나요. 그가 차라리 그가 있는 거 있었나요. 근데 여름이 지금 여기서 지금 한 연아홍에 있다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시원하게 안 좋으면 좀 좋긴 해요. 그래 내가 백진생활은 오신 일 하다가 왜냐면은 온 지 9년 됐었거든요. 저기 저 밑에 집이 저희 집이죠. 그러면 이제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한 8대 장소입니다. 진짜 우리 큰 집이 딱 한 집이 있는데. 강주로 나가버리고 진짜. 독자나 신분이 이제 강주 일고나서 독자예요. 근데 그분이 대를 머니 있으니까 또 우리 양자 가버리고 두 명이 왔다 갔다 양자 가버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구. 그곳. 이 앞에. 몇 개라고. 딱 앞에가 이 양아홍은 강산이 짱 위에 있어요. 그가 산이 있고. 몇 개 덕산 경유증이. 3개 마을이. 그 동산 중가요. 4개 마을이 전부 강산이 있어요. 네. 3개 마을이. 옛날 마을이. 원래 저 앞에 발산 마을이. 이 앞에 발산 마을이 우리 이 할아버지들이 사신 마을이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저걸 내놔보고 일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랬었어요. 발산하면 옛날에 발산하면 유명했잖아요. 발산 이 시대. 그 유명하시죠? 지금도 유명해요? 저희 이제 우리 차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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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갓집이. 거기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정대 사회로관도 나오고. 예. 아 그분이. 왜. 뭔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해가지고. 때로 하면. 네. 굉장히 역하고. 나무도요. 나무도 한 150년 된 거예요? 450년. 450년이라고. 나무가 있는 데다 이렇게 태웠는 것 같군요. 우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수분이 적은 데서는 굉장히 더디게 크고요. 저 밑에선 촉성수에요. 물가에로 가면 빨리 커버려요. 나무도에 죽은 것을 크다리로 안 덮고. 전대 교수들이 와갖고 수령 450년. 그래갖고. 보호소에. 전대 교수들이. 네. 보호소에. 지정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나는 딱. 평양. 여기만 뜨똥 해갖고. 원래 이게 암반이었는데요. 이 사회산이었는데. 우리 문중에서 흙을 이렇게 붙여. 옛날 어른들이 흙을 붙여갖고 이렇게 했다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문중에서 흙을 붙여. 그래서 이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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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리가 없어져있다, 꽃집이 없어져있다. 원래 그게 상상하고 꽃물이라고 두 가지가 그래요. 이게 강산김치가 원래 김항식이 네, 우리 큰집이에요. 김항식이 다리자랑 거리 해가지고 학용면사에요. 학용면이지, 학용이라고 아래요. 학용과 큰집이에요, 큰집. 도우로 와서 재무시고, 도우로 이 양관도 충청도에 가고 있어요. 이 양관도 김항식 거기가 있어요. 네, 자기. 그쪽이가 요월정이라고, 요월정이라고 있어요. 형장사, 형장사 생각이 안나왔거든요. 이 양관이 지난번에 초원원이라고 도우리를 보고 자기도, 자기가, 머리가, 뇌가 좋아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복식원이 되었는가 생각했는데, 조상님을 보니까, 지금 진호. 거기서, 여기는 이 양관은 김장생이라고, 충청도의 그 할아버지 손이래요. 김장생씨는 누구냐고, 저 그, 누구여고 저. 어, 균형우자. 그쪽, 그쪽. 강사사. 어. 이게, 강사사씨는 대단한 것이냐. 사실. 송시열 선생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송시열 선생이 우리 김장생 할아버지. 조, 조, 조금. 그런데, 이렇게, 기억력이 다 안나보고, 이것을 해갖고도, 이렸나봐요.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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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한참, 한참, 한참.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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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거기, 뭔데 가지고 있고? 아니, 아니요. 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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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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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는, 여기는 매기 뭐이. 이렇게 잡아서, 빨간살이 잡아서 먹어서. 먹어서고, 거기는 못 먹거든요. 여기, 여기다. 매기 잡아요. 아니, 매기도 빨간색. 여기가, 고기, 뭐 해가지고. 돼지고기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데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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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식당에 있더라더라고. 돼지고기를 잘해서요. 돼지고기를 마치. 여기, 여기, 갈비 잘해요. 여기, 여기도 돼지 갈비 맛있어. 여기, 여기. 여기. 소나무집? 예예 자리에 오고 바로 옆에 그 집이 잘한다 그러더라 그 집같애? 거기 가면 뭐 하신대로 주소는 있어야지 그냥 보러 오라고 정말로? 예? 소나무집으로? 그 집이 잘한다 그러더라고 바로 여기 여기 여기서 빤직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 친구같애 말하면 소나무집이라고 말아 소나무집이라고 말하면 안다니까 소나무집? 네 소나무집? 어 아니 소나무집이라고 돼지고기 있잖아 봐 소나무집이라고 유명한데 있다 보네 예 근데 조금만 내보면 소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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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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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래도 안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네.